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향상되고 듀얼 모니터 및 트리플 모니터까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면 그만큼 데스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화량성이 좋은 모니터를 많이들 사용하실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녀석은 듀얼 모니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든 슬라이드 듀얼 모니터암 GDA2DS입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는 필수로 다들 사용하실거에요. 모니터 두 대를 나라에 놓고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거고 아니면 피벗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모니터 마침대가 피벗 기능을 지원해 제품도 있긴 하지만 저가 제품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각도 조절을 가능한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니터암 사용하실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모니터암을 두개 구매하기엔 부담스럽고 모니터암 디자인에 따라 한계상 사용하려면 공간을 더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기존의 모니터암보다 공간효율성을 더 극대화한 모니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고든 슬라이드 듀얼 모니터암 GDA2DS입니다. 그럼 어떤 녀석인지 보러 가시죠! 제품의 고상품은 높이 조절함 2개, 배사판 2개, 고정볼트, 클램프, 육강한 엔치, 사용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함은 메탈 재질에 화이트 무관 코팅이 되어 있고 중앙부분은 하이그로시 재질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중앙에는 선정리를 할 수 있는 벨크루 형식으로 되어있는 가죽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 형식으로 되어있는 제품보다는 경우도 노출되어 보인다는 점과 내구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으나 디자인 면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클램프 하단에는 2단계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나사홀이 있어 색상 두께가 1-6cm까지 대부분 색상과 호환 가능합니다. 선정리 가죽홀더는 클립형식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버튼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에는 커다란 미끄럼 방치패드가 두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정말 커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스크래치 걱정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것이 버튼형식으로 된 클램프입니다. 레버를 처음부터 돌릴 필요없이 버튼을 누르고 밀어준 다음 돌려주면 설치가 가능하니 대박 편하더라구요? 기존의 클램퍼는 핸들을 하루종일 돌려야 조립방법은 간단합니다. 색상 두께에 맞게 클램프의 위치를 조절한 다음 클램프 버튼을 아래로 눌러 레버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레버를 돌려 클램프를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색상의 거치지 않은 클램프에 높이 수람을 끼워줍니다. 제공해주는 6강 렌치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는데 암이 쉽게 움직일 경우에는 시계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되고 암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배사부의 방향을 위쪽으로 오게 한 다음 배사홀과 배사부의 홀을 맞추고 제공해주는 나사로 모니터를 결합합니다. 모니터와 연결된 배사부를 배사거치부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신 후 모니터가 빠지지 않게 배사부 고정 레버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모니터의 좌우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나사를 풀어주신 후 모니터의 좌우 위치를 조절한 다음 나사를 돌려 모니터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모니터 각도 조절을 위해 렌치를 반시계방향으로 반파켓 정도 돌려 풀어주신 후 모니터 각도 조절로 렌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모니터가 원하는 높이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는 높이 조절함을 수평으로 만들어준 뒤 렌치를 사용하여 상륙조절부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높이 조절함에 있는 케이블 정리 커버를 여러 케이브를 넣어 정리해주시고 클램프에 있는 버튼 방식의 케이블 정리 커버를 여러 케이브를 넣어 정리해주시면 설치 끝! 디자인은 정말 슬림하고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보통 모니터함은 디자인의 직사각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 암이 전부 다 원형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데스크테리아를 화이트 감성을 꼽으실 분들에게는 최고겠죠? 고든 디자인 슬림형 모니터함은 총 3개의 라인업으로 색상은 전부 다 화이트로 출시하였습니다. 싱글 모니터함인 GDA2, 듀얼 모니터함인 GDA2D, 슬라이딩형 듀얼 모니터함인 GDA2DS, 듀얼 모니터함인 GDA2D에는 GDA2를 두개 붙여놓으시면 되요.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세 제품 다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장착 가능하며 같이 가능 무게는 3에서 9kg까지 가능합니다. 제품의 가격은 GDA2는 89,000원, GDA2D는 149,000원, GDA2DDS는 169,000원이며 카멜마운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세 제품 다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GDA2DS에는 배사부 좌우 슬라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배사부가 전부 다 고정형식입니다. 배사올 사이즈는 75, 100mm 두가지를 지원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원터칩 회사판이며 락 기능이 있어서 모니터를 쉽게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판이 메탈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내용성 면에서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모던은 카멜마운트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런 제주 선택은 아쉽네요. GDA2와 GDA2D는 클램프와 1단함이 분리되어 있고 1단함이 라운드가 들어간 사선형태이며 하단에는 선정리 커버가 있어서 깔끔하게 선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클램프에 회전 제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렌치는 볼트를 풀어서 조립을 하면 180도 이상 가능하고 볼트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 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GDA2DS는 1단함과 클램프가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모니터함을 1개 사용시 벽면에 밀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 모니터함은 구조성 모니터 2개를 거치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벽면에 딱 밀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뒤쪽이나 앞쪽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죠? 이러면 모니터함은 공간을 알려서 극대해 주는게 장점인데 공간을 더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DA2DS는 일체형 클램프로 조립 과정은 줄이고 벽면에 밀착할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는 좌우 이동이 가능하면 하단 나산을 조용시킬 수 있고 고정된 상태에서 배사로 또한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 236m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24인치부터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정확히 일직선이 되게 벽면에 밀착한 상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데스크 폭이 좁으시거나 데스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좌우 스위블 각도는 최대 ±9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피벗은 최대 ±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틸트 각도 또한 최대 ±9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엘리베이션, 높이 조절은 상하 255mm까지 가능합니다. 확실히 1단함과 클램프가 일체형이라 2단함으로 되어있는 모니터함보다 이동 반경이 제한적이지만 데스크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충분히 원하시는 위치, 높이, 각도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쪽만 피벗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함이기 때문에 모니터 두개 다 피벗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키면 피벗으로 봐야... 올은 이렇게 해서 고든 슬라이드 듀얼 모니터함 GDA2DS를 리뷰해봤습니다. 시중에 아직 많은 듀얼 모니터함이 있지만 모니터를 딱 알맞게 연결해도 깔끔하게 설치하기가 힘들고 2단함 구조상 벽면에 밀착해서 사용이 힘든 단점을 슬라이더 방식을 재택하여 가능하게 만든 확실히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거기에다 더욱 슬림해진 디자인의 화이트 감성까지 그리고 구속품 수를 줄이고 클램프 버튼과 원턴치 방식의 고정 네버 방식을 편의성까지 다했습니다. 단점은 다소 아쉬운 가수 홀드의 내구성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배사판입니다. 자신의 데스크 테리어를 화이트 감성으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더 넓은 데스크 공간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고던 슬라이드 듀얼 모니터함 GDA2DS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겁니다. 이분 무료 나눈 이벤트는 GDA2 싱글 모니터함을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더욱이나마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